정서에 가기만 해도 불나고 있는거지 어후 잘 찼네? 자식 나의 정상인데? 이걸 참네? 여기 뒤에 두고 가네? 5탄? 밑에서 밑에서 와 반원인데 스모크 피해 거기에 스모크 쬐고 있거든요? 그 오른쪽에 거기 말고요 왼쪽 아니 거기도 말고 직진 어 거기요 거기 도자기인 아 나이스 나이스 안 돌아가 미칠 것 같아 형광 제발 바비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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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도자기 뭐야 휴 거기 살아 디피셔 내가 핑 찍어놨던데 아직도 있어 아실리 돌아와 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시간만 남았지만 이쪽이 다운이었거든 아마 주워 갔을 수도 있어 간다 갔네 이미 어? 프랩치즈 반포장 아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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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조심해 고마 그쪽 근처에 펄 수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잠시만요. 까비. 반피야. 이걸 그냥 플랜처로 버리네? 아가씨 새끼야? 아! 저 개새끼! 어떡하지? 가려줘. 내 몸이 사들해져가. 눈이 가면서 개새끼야! 안돼! 마지막으로 오버에 있는 아 소련님 5번 눌러주세요. 개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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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лич 어디 가요? 근데 이거지 인도주의적이네 와 깼어 현진이 케미 개쓴? 어 여기있다 여기 하나 들어갔다 내려왔나 본데? 옆에 소리나는데? 내려온게 아니라 저기서 꿈틀거리고 있구나 아니 여기가 드론 천장보고있어요 거기 없는거 같은데 전기방이 일단 여기 건너편에 붙고 과연? 나이스 피자 먹고있었어 피자를 먹어버린다 이거도 있네 아 이거 삼성으로 바꿔야 된다 나이스 노크요크 아니 내 덫 어디갔냐고 소리 죽겠는데 아니 내 덫 어디갔냐고 내 덫 믿고 깠어 양각이야 양각이야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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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김치하는데? 김치? 김치? 어 저만거 하이 하이로 맞냐 그거? 압박이 너무 커 야 사서 쓰면 사기였다 저거 뭔데? 야아 얘 마나이 아 고령인가? 에이전 지혜가 아니구나 아 뭐야 지혜 어디갔어 어디갔어 나이 어디갔어 나이 몰라 지금 보라니 보라니가 있는거야 나이 아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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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